신중희가 좋은 발표를 해줬습니다. 중희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지게 된 질문이나 또는 중희에게 해주고 싶은 좋은 의견 보던지 좋습니다. 누가 먼저? 가해가? 발표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0년대랑 2000년대랑 비교하실 때 무엇이 같은가 해서 세 번째로 대학 진학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된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 어?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봤는데 그때는 소위 지방의 각 지역의 이름을 단 OO여상이나 OO상고가 되게 가기 어려운 학교? 좀 높은 학교?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둔 학교에 가려는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높았고 그래서 그런 학교는 소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래서 대학 진학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된다라고만 보기에는 또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해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과거에는 오늘날의 인식하고는 달리 어떤 농고, 공고, 상고에 대한 그 인식이나 실제로 그 모습이 지금이랑 많이 달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 항목이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었긴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어떤 동일계열 제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전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써 실제로 그 농고에서 그렇게 어떤 그쪽 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설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서는 어떤 학력에 대한 그런 거 그런 어떤 열망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서 좀 더 엄밀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원성이 1970년에 비해서 2000년에 와서 오히려 더 다원성이 약화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 가해의 지적을 조금 더 감안해서 너무 어떤 하나의 해석 털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좀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네 선혜가 저는 그 추후 연구 방향 중에서 맨 마지막 항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발표자분께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 대상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구체화 되진 않았다고 해도 어떤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최초의 문제 제기를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진 않았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경계하려고 했던 것이 이 연구가 지나치게 어떤 사회학적인 틀로만 흐르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학습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학습 동기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맨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학생들이 좀 더 자신의 계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좌절들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 본위에 그런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들 그냥 계층 이동만 생각하는 그런 학력 학벌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아까 언급했듯이 제가 그런 계층 이동이 쉽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점에서도 아이들이 많은 학습 좌절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게 최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주위에서 그런 학생을 봐서 처음에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화시켜야 될지는 아직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교육 본위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보는 접근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시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교육에 좀 더 중심을 두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또 그게 가치이기보다는 예를 들면 개척 문제만 해도 중위도 아까 잘 지적을 했지만 개척론 자체가 점점 더 굉장히 다원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척 속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산층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득이라든지 수입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관한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것까지 좀 더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척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의 눈 그 자체를 조금 더 다른 것들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가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어떤 하고. 예. 성진이.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발표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나타난 현상이라든지 결과에 주목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그 현상을 이제 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기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마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발표를 하심에 있어서 좀 더 심층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건 사실 어떤 고용 부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과거에는 어쨌거나 그 고용 부조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쨌거나 거의 완전 고용 시대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70년대 상황이랑 오늘날에는 실험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고용 부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가족 문화에 대한 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짝 끼워 넣었던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그 핵가족화와 관련된 어떤 그런 변화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했던 연구들이나 지금 이 발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과는 달리 좀 재해석이 좀 많이 개입되어야 하는 연구라서 그게 사실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표와는 별개로 또 다른 지면에서 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런 해석을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공감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해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하고 싶은 게 같이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비교 연구를 할 때 우선 비교 연구를 위해서 현상을 보죠. 현상을 본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현상 그 수집한 자료 자체가 비교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또 그 분석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서 해석을 할 때 또 좀 비교가 또 다른 방식 다른 차원에 들었습니다. 또 그걸 어떻게 글쓰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할 것인지 내 연구의 독자들과 말하자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분석하고 해석하는 단계 그걸 공유하는 단계마다 사실은 비교의 난점, 비교 연구의 어떤 난점들이 있고 우리가 좀 더 방법상으로 챙겨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지금 중위도 그런 점들을 많이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각자의 비교 연구에서 그런 연구의 단계별로 그런 어떤 난점이라든지 유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저는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약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만큼 어떤 현대적 의미에서의 의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사회 교육률과 도구적 교육관을 70년대, 2000년대를 비교해서 알아보므로서 어떤 현대에서 무슨 교육학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교육 비교를 하셨는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추상적이긴 한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비교 연구 대상을 처음 선정할 때 사실 막연히 든 생각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날의 교육에 어떤 문제를 느끼면서 그 비교 대상을 찾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면 70년대의 상황을 지금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긍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연구를 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들은 심화되었는데 그 문제가 심화된 것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변화 때문이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게 되긴 했는데요. 어떤 의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본의의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사실 그런 얘기였는데요. 단순히 옛날에는 좋았고 오늘날은 망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그런 뻔한 결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회원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막연해서 좀 제언드리기가 모한데 주제가 한국 사회 교육렬의 종적 비교이긴 하지만 저는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 교육렬이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참조를 하시면은 좀 더 심층적인 용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외국의 사례를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참고해야겠지만 제가 주 연구 대상을 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래도 특히 어떤 교육 문화적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단순히 어떤 외국의 제도를 본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문화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학적인 부분이든 경제학적인 부분이든 사회 경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외국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일단은 한국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런데 점점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비교 연구를 하는 직접적인 비교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면서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대조적인 사례들을 외국의 경우라든지 이렇게 좀 더 많이 풍부하게 하면 해석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학기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루려고 하다 보면 지금 증여가 지적한 것처럼 그건 비상적으로 그냥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겠죠. 아무튼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여러분들 연구의 깊이 사이에 잘 조화가 돼야 될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영이 앞서 은지랑 해원이가 해준 질문이랑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변화해서 개성이나 좀 여러 진로를 중요시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혹시 아까 말씀해 주신 교육본위에서의 교육렬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나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어떤 교육본위의 교육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교육렬을 사회계층의 이동으로 보시고 이게 교육본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셨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생기면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점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과거엔 좋았는데 현재 망했다 이런 관점을 조금 부충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더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어떤 고용 구조의 측면에 있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사회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좀 무분별하게 생겨난 경우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것이 그런 학교들을 전혀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여전히 문화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탈해야만 가야 하거나 혹은 이탈했을 때 가는 곳이 그런 쪽이라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식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중위의 발표에 대한 우리 지리토론은 일단 여기서 접고 이따 종합터의 시간에 좀 더 함께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